기상캐스터 배혜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 낮까지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 5mm 내외가 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은 1에서 5cm의 눈이 더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산간에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곳이 있는데요. 내린 눈으로 인해 얼어붙은 빙판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습니다. 또 일부 남부 내륙에 안개나 박무낀 곳이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 차량 운행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이 5도, 강릉 3도, 대전 전주 7도, 대구가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6도, 전주와 대구 영하 3도 등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의 낮 기온 영하 1도로 평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2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서울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동부 대부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오늘 낮부터는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주 초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 8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중반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